어 와 2 예 왓두 요와이 하다 음 하다가 뭐죠 하다 와 그 유와이 하다가 숙제하다 문족시켜 왔나 지 않아 만난다 태권도 1 하다 요가 하다 어 기억 안나지 그럼 이제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 줄 거니까 다음번에 기억나야 돼 자 숙제 하다는 2 홈 워크 야 2 홈 워크 이게 숙제 하다지 그 다음에 태권도 하다는 2 태권도 그치 그 다음 요가 다른 2 두 요가 그럼 하다가 뭘까 음 오케이 그러면 왓두 요 라이 자 내가 필요한 건 하다가 아니고 하는 것이야 하다 두 하는 것 투두 하다 두 하는 것 투두 그래서 왓두 요 라이 투두 왓두 요 라이 투두 뭐하고 싶니 왓두 요 라이 투두 따라해볼까요 뭐하고 싶니 왓두 요 라이 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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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터니 뭐라고요?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터니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터니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터니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터니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터니 일단 시험 치고 시험 치고 시험 치고 난 정말로 스케이트 보드 타는데 푹 빠져있어 I'm really I'm really I'm really I'm really 뭐뭐 소개하고 싶을 때는 into I'm really into I'm really into skate to boarding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뭐라고요?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오케이 스케이트 보딩은 스케이트 보드로부터 왔지 스케이트 보드의 뜻을 뭐죠? 스케이트 보드의 뜻을 뭐죠? 스케이트 스케이트? 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가 스케이트 보드가 스케이트 보드가 스케이트 볼딩으로 모습을 바꿀 수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는 스케이트 볼드가 무슨 C란 뜻일까? 그렇죠 하다 C란 말이죠 그럼 스케이트 볼드의 뜻은? 스케이트 볼드의 뜻은? 스케이트 볼드를 타다 그렇지 스케이트 볼드를 타다 기억이 안 나죠 또 뭐뭐 하는 뭐뭐 하는 중 그렇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여기서는 스케이트 볼드 타 는 것 지금 시험 치면 안 되고요 되겠니?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지우가 꼭 알아야 될게 나는 뭐에 푹 빠져있다 할 때 I'm really into 그러면 I'm really into you 하면 뭐야 I'm really into you I'm really into you I'm really into 스케이트 볼딩이 아까 그런 뜻 있잖아 그렇지 그럼 I'm really into you 한번 봐봐 I'm really into 스케이트 볼딩이 뭔 뜻이었어 응 그렇죠 나는 스케이트 볼드 타 는 것에 푹 빠져있다 난 정말 푹 빠져있어 난 정말 푹 빠져있어 I'm really into you 한번 보겠어 I'm really into you 뭘겠어 I'm really into 스케이트 볼딩이 난 스케이트 볼딩이 난 스케이트 볼드 타는 것에 푹 빠져있대 그럼 스케이트 볼딩이 될 때 그럼 스케이트 볼딩이 나 스케이트 볼딩 대신에 u를 넣었잖아 스케이트 볼딩 자리에다가 u를 넣었어 I'm really into you 한번 뭐겠어 I'm really into you 그럼 스케이트 볼딩 대신에 u를 넣었잖아 it 다 였어.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you를 넣었다니까? 이 자리에다가. you를 넣으면 그러면 무슨 뜻으로 I'm really into you 한번 보겠어 you? 음 치우가 마음에 드는 남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I'm really into you 하면 되겠지 뭔 뜻이겠어? 난 너에게 푹 빠져있어 이런 뜻이겠지 이상해. 이상해. 난 그런 말 안 할 거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I'm really into 하면 뭐뭐에 푹 빠져있다. 알겠습니다. 뭐뭐에 완전히 예를 들어서 맨날 게임만 하는 친구는 뭐라 그랬어? I'm really into games 하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수학에 푹 빠져있는 지우는 주세요. I'm really into 그럼 I'm not really into 하면 되겠네. I'm not really into math 하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자 대화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 you like to do?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Tony 이러죠.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Tony 그래서 토니가 뭐에 빠져있어서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아 무심한 척하면서 다 맞춥니다.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됐습니까? 오케이.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오케이. 참 재밌게 들린다. That sounds fun 하면 되겠지? That sounds fun. That sounds fun. That sounds fun. 자 지금 하면 안돼. 지우야. That sounds fun. 반칙이야. That sounds fun. That sounds fun. That sounds fun. 사운드의 뜻은 뭘까요? 사운드의 뜻은 소리요. 소리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하다시예요. 오케이. 뭐뭐하게 들린다라는 뜻이죠. Fun의 뜻은? 재미 또는 재미있는. 여기서는 재미있는 이라는 무슨 씨? 무슨 씨? 무슨 씨? 무슨 씨? 어떤 씨란 말이죠? 사운드의 어떤 씨가 나오면 어떻게 들린다? 오케이. 뭐가 재미있게 들린다는 얘기? 데스는 뭐 대신 왔죠? 네? 데스는 뭐 대신 왔죠?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이번에 가르쳐줄게. 다음번에 얘기해줘야 돼. 네. 안 됩니까? 데스는 뭐 대신 왔다. 스케이트보딩 사운드 펀.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이 어떻게 들린다? 재미있게 들린다. That sounds fun. 대화가 무슨 대화인지 의미를 알고 해야죠. 토니한테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Tony? 너는 심심할 때 재미로 뭐 하는 걸 좋아하니? 이랬더니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이랬더니 나도 하고 싶었는데. That sounds fun. 이라고 하는 대화도. That sounds fun. 오케이. 것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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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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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떤식으로 올차례죠? 있으니까? 위험한. 위험한. 위험한이 뭐죠? 그쵸? 공부를 안해요. 그러니까 알 리가 없죠? 아 그래군요. 오케이. but isn't it dangerous? 뭐라구요? isn't it dangerous? isn't it dangerous? 오케이. but isn't it dangerous? 뭐라구요? isn't it? isn't it? 뭐라구요? isn't it? 자, isn't it은 그것은 뭐뭐하지 않니? 그것은 어떠지 않니?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재미있지 않니? 하고 싶으면. 그것은 재미있지 않니? isn't it fun? 그것은 슬프지 않니? 음장으로 얘기하세요. 음장으로 얘기하세요. 음이? isn't it sad? 그것은 좋지 않니? 좋은 거를 믿으세요. 좋지 않니? 좋지 않니? 네. 그래. isn't it good? 그래. isn't it good? 나쁘지 않니? 나쁘지 않니? isn't it? 뭐라구요? 나쁘지 않니? 뭐라구요? isn't it? 뭐라구요? 그래. 그래. 안해 나. 덮어놓고 모른다 얘기하고. 뭐지 지금? isn't it bad? 어? 오케이. 그래서 위험하니. 보니까 위험한. 위험한. 단계로스. 단계로스 아니고.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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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잭슨의 그 유명한 노래 몰라? dangerous. 그렇죠. 모르죠. 옛날 사람이죠. 이런 노래 알면. 그래서 뭐라고? 옛날 사람이 도전하네. isn't it dangerous? isn't it dangerous? 위험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없으면. isn't 뭐 대신 왔을까? isn't it dangerous? isn't it dangerous? isn't it dangerous? isn't dangerous? 할 뻔했다니까? 뭐라고 할 뻔했다고? 뭐라고 할 뻔했다고? 아. 진. 거의. dangerous. 살 뻔했어. 길 가다가 it 만나면 고맙다 그래. 안 할 거야. 이렇게 짧고 쓸모가 많은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다. 알겠습니다. But isn't it dangerous?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저는 그렇게 했잖아. No, not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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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아니다. Not at all. Not at all. Not at all. 전혀 아니야. Not at all. No. Not at all. not error은 줄임말인데 뭐 대신왔냐 now it is not dangerous at all 할 뻔했어 now it is not dangerous at all 해서 dangerous 아까 나왔어 안 나왔어 그렇죠 그래서 없애버렸어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재킷 스케이트보딩 얘기하고 있지 스케이트보딩 얘기하고 있는지 뻔하게 알지 그래서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졌어 그래서 뭐만 남았다 뭐만 남았지 뭐만 남았다 갑자기 정세가 하는데 그 다음에 너도 한번 해야만 돼 해봐야지 언젠가 what the word is you should try it someday sometime 뭐라고 하는 거도 you should try it someday sometime You Should Try It Sometime. 응, 말해봐. You Should Try It Sometime. Someday. You Should Try It Sometime. 그럼 Should 선생님 가르쳐줄게. Should의 뜻은 뭐뭐? 해야만 한다. Will Try가 시도하다라는 무슨 시? 그렇지. Should Try가 시도해야만 한다야. 해봐야만 돼. Should try. 그렇지. Should try.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구먼. Should try. You Should try. 왜 해야되냐고? 지우가 말해줘 왜 해야되는지. 사람마다 영어 공부하는 이유는 다 다르잖아. 그렇죠. 지우는 엄마가 하라 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럼 엄마가 왜 하라 할까요? 엄마가 왜 하라 할까요? 네. 그래요? You Should Try It Sometime. You Should Try It Sometime 이러네요. 오케이. 뭐라고요? You Should Try It Sometime. 오케이. 지우의 장점은 청각 집중력이 높아서 들은 걸 잘 따라해요. 그걸 잘 이용하도록 하세요. You Should Try It Sometime. 이거 한 거 기억이 안 나요. 맞나? 모르겠나. 지우가 레벨이 높아진 건 알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감안해서 문제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말하기 팁도 하는 거예요. 뭐였더라? What do you like to do? 재미를 위하여. For fun. What do you do? 민준아. 옆 사람한테 방해된다. 그치?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Tony?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Tony? 이해한다. 쌤도 이해한다. 네 마음 이해하는데. 그치? 응. 그 다음? 그러면 거기다 하는 대신에 종이에다가 써. 써갖고.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그 다음?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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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sounds fun. That sounds fun. 뭐라고요? That sounds fun. 지우는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와 그거 재밌겠다. 라는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있어. 대단한데. 친구가. That sounds fun. That sounds fun. Hey. 그래서 엄마가 뭐 하자 그랬을 때 That sounds fun.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네. That sounds fun. 그 다음. 그러나 위험하지 않니?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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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로우스. 따라해봐. Isn't it? Isn't it? Isn't it? 그거 그렇지 않냐? Isn't it? Isn't it? Isn't it? 그 다음 뭐? 아. 그 다음 뭐? 단계 로우스. 단계 로우스. 단계 로우스.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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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sn't it dangerous? 뭐라구요? Isn't it dangerous? But. Isn't it dangerou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랬더니. 아니 저저 그렇지 않아. 아니 저저 그렇지 않아. No. Not at all. No. Not at all. No. Not at all.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해봐야만 돼. You should try it som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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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쉐도잉. 쉐도잉하보죠. 쉐도잉. You should. 선생님을 그림자처럼 따라하기 시작. 개동 높아요. 쉐도라. 그쵸. 그림자죠. 그쵸. You should try it sometime. 뭐라구요? You should try it sometime. You should try it sometime. 그 다음에 너는 어떠니 빌 how about you 빌 how about you 빌 자 진짜 대화하는 느낌 나는 how about you 빌 how about you 지우 how about you how about you 자 따라서 영어를 따라서 안돼요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빌 되게 좀 뭐랄까 이렇게 물어보면 넌 어때 뭐 이런 느낌이야 how about you 넌 어때 넌 뭐 좋아하는데 how about you 아우 그렇죠 저도 그래요 오케이 넌 보통 뭐하니 이러네요 넌 뭐하니 what do you usually do 뭐라구요 what do you usually do what do you usually do on the weekend on the weekend 자 집에서 조금만 더 연습해봐 지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